자 그런가 하면요. 이야 이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자기네 놀이터쯤으로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 얘기에요. 이담 아나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주택가인데요. 불법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23명이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하 참나 제가 말씀드렸죠. 최정아 기자님. 어디 대한민국당 지들 놀이터에 대한민국당에서 도박을 해요 지금. 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입니다. 11일 새벽 3시쯤 112 전화로 외국인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요. 무려 15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무려 23명을 현장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와 연행 과정에서요.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통제에 잘 따르니까 이 경찰분들이 이들에게 수갑을 아예 채우질 않았었던 거예요. 경찰은 신원 확인 등 기초 조사를 위해서 베트남인 전원을 인근 지구대로 이미 동행해서 공간이 넓은 회의실에서 우선 대기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영상 보면 이제 수갑 안 채운 게 보이시죠? 일단은 동행해서 일단은 조사를 하려고 승합차에 경찰 승합차에 태우는 장면까지 봤어요. 그런데 뭔가 여러분 느낌이 뭔가 서늘한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수갑을 안 채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역시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상황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회의실에 대기를 맡겼던 이 사람. 흰색 티셔츠 차림의 남성 어딘가로 급히 뛰어가죠. 뒤이어서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또 다른 남성도 막 뛰어갑니다. 화장실 마련한 거예요. 지금 뭐예요? 맨발로 황급히 도주하는 이들이요. 조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도박 혐의로 붙잡혀온 베트남인들입니다. 아니 넓은 공간에서 조사한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어쩌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일단 아까 말씀 최재화 기자가 잠깐 얘기했는데 회의실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사람이 일단 많아요. 많다 보니까 회의실에다 모아놨는데 회의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게 창문 같은 거를 우리가 소위 못 도망가게 또 누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상살 같은 걸 만들어놓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 창문 같은 경우에는요. 시스템 창으로 돼 있고요. 시스템 창을 확 열리지 않는 창 있잖아요. 아 지금 저런 거. 네 맞습니다. 최대 열릴 때가 17cm예요. 17cm가 열리고 가로로는 90cm 넓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인 중에 좀 마르고 체격이 좀 왜소한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씩 한 명씩 나갔다는 거예요. 저기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요. 알게 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30분 지난 뒤에 알았어요. 10명 도망가고. 그러니까 바로 발견도 못하고 워낙 인원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경찰들이 왜냐하면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회의실에 놔두고 저렇게 방범이 잘 안 되는 창이라고 하면 누군가 경찰과 한 명 정도가 그걸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회의실은 CCTV가 없어요. 경찰들이 회의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CCTV도 없지. 그다음에 관리하는 경찰을 거기에 배치도 안 했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수사하는 사람들만 12명인가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곳이 다 있고 회의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인원 파악이 안 됐고.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10명이 도망을 간 겁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홀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사람이 어떻게 나가겠나 도저히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정말 꽝당한데요. 그런데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아무리 처음에 이미 동행할 때 저 베트남인들이 협조를 잘했다 하더라도 수갑을 안 채운 게 일단 매뉴얼에 있는 거예요? 협조를 잘하면 수갑 안 채운다? 수갑을 반드시 채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장비 규칙상 수갑도 필요한 경우에만 채우도록 하고 있는데 수갑을 안 채워서 도저한 이상 경찰은 할 말이 없죠. 특히나 어수성한 상황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도박 현장에서 검거될 외국인이라면 언제든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는 조사도 중요하지만 그 전자로서 보호와 감시, 그 역할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이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다행히 도주한 10명 중에서 7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나머지 3명 중 2명도 자수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나머지 1명도 조만간에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의 경찰력 낭비도 심했다고 할 수 있죠. 검거한 이후에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 출입국 사무소로 인계하게 되고 출입국 사무소는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요. 될 수만 있다면 한국당 상당 기간 다시 못 받게 좀 해요. 어디 대한민국당을 놀이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망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따끔한 처벌 받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